자유산 강성돈 포 떠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대 사이즈 전복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사 생물 바지락 판매하고 있고요. 보성 뻘락지하고 무한뻘락지하고 나눠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미 알베기 참조기입니다. 알베기 참조기 오늘 경매를 받았고요. 참조기 알베기는 좀 더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미 파조기입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무르니까 이렇게 파조기는 상처가 나거나 내장이 터져서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베기 참조기는 좀 더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내장이 조금씩 터져서 간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씩 들어가 있는 160미 참조기입니다. 20마리, 40마리, 80마리, 16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너무나 좋은 참가점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튀겨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라참가점입니다. 8분의 1상자, 4분의 1상자,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담 없이 먹기에는 딱 좋은 게 이 바라참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참가점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고시삼치가 나와가지고 고시삼치도 경배를 받았습니다. 1상자 18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시기엔 딱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1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1통치인데요. 통치 오늘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도 받았고요. 오늘 안간잠입니다. 오랜만에 간잠이 가져왔는데요. 좋은 가격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10마리에서 12마리씩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당연히 암치 간잠입니다. 그 다음에 부세보리굴비, 국내산, 추젓하고요. 국내산, 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없고 멸치젓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산이고요. 통영양식, 멍게는 양식이고요. 자연산, 해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연산, 뿔소라, 반건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고 미역기입니다. 완도산이고요. 굉장히 맛있고. 그 다음에 곱창돌기비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미역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미역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완전삼입니다. 드디어 참조기가 나왔는데요. 봄차 알베개 참조기는 무른 상태인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왜냐하면 알베개 조기들이랑 알베개 생선들은 다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알베개인데 단단한 참조기는 생선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지금은 날씨도 따뜻하고 알베개니까 좀 더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세가 오늘 좀 많이 나는데 당연히 부세는 수출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두 중매인이 많이 경매를 받은 상태고 저희는 이제 160미, 100미, 100미 파족이 이주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160미는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집에서 부담없이 드시기에 딱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마리, 40마리, 80마리, 16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160미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알베개 참조기는 무릅니다. 절대 단단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내장이 조금씩 터져서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베개 참조기는 좀 더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알을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이맘때 정말 짝으로 많이 사시는 편입니다. 정말 맛있는 알베개 참조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통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망배에서 통치를 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30미 통치를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5마리, 10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치가 날씨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통치 가격이 좀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 되면 통치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가격이 쌀 때 저장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자망배에서 이렇게 민어하고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간재미가 많이 나와가지고 간재미도 싼 가격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10마리 전후로 들어갈 거 예상이 되고요. 반상재만 4만5천원, 한상재만 8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간재미고요. 사이즈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망배에서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열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열기, 그 다음에 우럭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우럭이 좀 비싸가지고 좀 더 가격이 좋아질 때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통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다 통치를 다 잡아보습니다. 통치를 경매를 받았고 생물고등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치는 정말 살짝 말려가지고 지져먹거나 아니면 지리탕에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통치를 이맘때쯤에 저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통치가 굉장히 담백한 생선 중에 하나죠. 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쪽 라인에서 제가 이쪽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 삼치를 경매를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다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치가 굉장히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가격이 안 떨어질 것으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통치 가격도 민어 가격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대가 정말 좋기 때문에 물량이 빨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망배에서 병어가 나는데요. 병어가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저는 경매를 안 받았지만 안강망배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안강망배가 들어오면 그때 경매를 받고 여기 보시면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강망배가 아닌 자망배의 모습이고요. 정말 갈치가 정말 근값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강망배에서 이렇게 많이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하루판장에서 계속적으로 경매를 받고요. 하루판장의 거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여름 되면은 암치하고 수치하고 나눠서 판매하고 경매가 이뤄지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